과거 성매매 직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전주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는 30일, 어쩌다청년 등 7개 단체와 여성이 행복한 길 조성을 위한 선미촌 리빙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들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사진 촬영과 공예 원데이 클래스, 홈베이킹 요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활동 종료 후에는 워크숍을 통해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.